자 베스트 콘서트 이번에 이어지는 순서는요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명곡 듣기 불멸의 명곡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양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팝도 들으시고 7080 음악도 들으시고 또 우리 전통 가요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민지씨가 선사하는 팝 즐기시고요 또 채환씨가 들려드리는 향수어린 7080 가요 즐기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우리 가요계의 오빠입니다 송경화씨 노래까지 준비했습니다 송경화씨 노래까지 준비했습니다 송경화씨 노래까지 준비했습니다 송경화씨 노래까지 준비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린아, we'll walk at a break. Again, I'll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Yes, that I'll come to see you in the sand Of that old tree that's raining Is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